연영섭 어데이 여생 연영섭씨 와주세요 뜨거운 박수로 화요일 치세요 쏘아 추워 추워 기억해 부디 나를 잊지마 기억해 그 모든 추억들 보고 싶다는 말도 너에게 들리지가 않아서 너에게 다지를 않고 네가 없는 날도 며칠을 못 가고 결국은 무너지겠지만 내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서 빗물이 되어 내릴 테니까 Goodbye to me, we'll never leave Remember me, remember me Goodbye to me, remember me Remember me, remember me 더 이상 잊고 싶단 말도 견디겠단 말도 자신 없는 말 하지는 않은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네가 없는 시간들과 네가 있어 아름다웠던 세상도 네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서 빗물이 되어 내릴 테니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너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겠지 웃어볼게 네가 없는 이곳에서 네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서 빗물이 되어 내릴 테니까 지금뜨로 기다려 봐라 drl повтор 에듀 세상 그 금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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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대표님은 어떤 곳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요 일단은 우리의 점심을 먼저 먹겠습니다 먹은 점심을 먼저 먹으면 산을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멋져요 네 한국에 왔으니 점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빅토리아 산장도 한번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저희가 제가, 아 저희가. 제가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지만 아쉽게도 일정이 많지 않아요. 하지만 5월 달에 우리 하이라이트 멤버들은 오거든요. 첫 번째는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. 그래서 5월 달에 돌아가고 싶습니다. 그때 그 기회가 된다면 공연도 공연이고 여행도 여행이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5월 달에 우리의 행사에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함께 함께 나눠서 함께 나눠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각에는 안에서 이 행사에 도착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5월 달에 꼭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.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